다음은 계절별로 관리하실 수 있는 항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하절기에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할 방충과 방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충은 벌레를 막는 거고요 방서는 설치류를 막는 거예요 매장에 해충이나 설치류가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도 예전에 어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다가 설치류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잘 사실 기억도 나지 않고요 두 번 다시 그 매장 건물 근처에 조차 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해충이나 설치류 같은 경우 고객에게 만약에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을 경우 굉장한 매장의 리스크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겠고요 요즘에는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하셔야 될 거는 직접 막 이렇게 설치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해당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것만 하셔도 정말 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유입률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매장 안에 물기가 있는 곳에 좀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수시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배수관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매장 안에서 취식을 하시거나 음료를 판매하시거나 그 음료를 이렇게 휴지통에 버릴 수 있는 음료통에 있는 매장의 경우 정말 해충이 많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 공간을 정말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에어커튼이나 비닐커튼처럼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객 동선에 알맞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뚜껑에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해서 쓰레기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쓰레기통 안에서 아무래도 해충이 발생할 수 있고 밖에 있는 해충이 쓰레기통으로 들어와서 더 번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 뚜껑에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오래 모아두지 말고 수시로 배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하절기에는 날씨가 더워서 쓰레기통에서 굉장히 오염과 부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수시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식중독 등의 질병을 예방하셔야 하는데요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는 손 씻기가 가장 쉬우면서도 잘 관리할 수 있는 행동 요소로 뽑히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취급하신 전후에 그리고 기구나 설비를 사용하시는 전후 또는 손이 비위생적인 곳에 접촉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다녀오시거나 쓰레기를 처리하신 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손 씻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우리가 손을 씻을 때 그냥 물로만 씻으시면 안 되고요 비누, 세정제를 이용해서 꼼꼼히 닦으신 후 물로 세척해 주셔야 합니다 식중독 또는 감염병 관련해서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 근무지에서 직원이 분리 조치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관리자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복통이나 구토, 설사나 발열처럼 식중독 의심 증상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바로 근무지에서 분리하셔서 더 전염되는 불상사를 막아야겠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동거인, 함께 사는 사람 중에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런 질병에 노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가 조금 긴 질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은 증상이 발생했을 때 근무지에서 꼭 분리하셔야 되는 관리자분들의 관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의 매장 위생관리 방법인데요 동절기에도 사실 식중독 중에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도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식중독 관련된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동파 예방을 위해서 매장 안에 물을 사용하는 기기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한파가 예상될 경우에 기기의 전원을 켠 상태로 보관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한겨울 또는 한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수도관이나 계량기 같은 것들을 미리 점검하셔서 갑자기 상황이 발생하는 일을 좀 예방하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수도관이나 계량기 등을 외부 노출되었을 때 좀 보온제로 감싸주시거나 안에다가 헌 옷이나 담요 같은 것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매장에 갑자기 이렇게 동파가 되고 하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관리자분들은 한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꼭 반드시 이 상황들을 점검하셔서 매장에서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